오늘 우리 닭곰탕, 갑오징어, 떡볶이, 떡국을 끓였어요. 닭곰탕을 이렇게 푹 간 곰탕 국물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다가 이제 갑오징어, 떡국을 끓이다가 갑오징어를 칼집 넣어서 이렇게 넣고 떡국을 끓여서 여기다 계란 지단하고 김가루하고 또 하얀 지단하고 이렇게 자색 고구마 이렇게 얹혀서 아주 맛이 좋네요. 이 떡볶이 떡국도 그냥 일반 떡국하고 똑같아요. 집에 떡국이 없고 떡볶이 떡만 있는데 그냥 똑같이 쫄깃거리고 맛있고 이렇게 있는 재료 가지고 떡볶이 떡국을 끓였어요. 속에 이제 뽀얗게 닭곰탕을 끓여서 국물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살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갑오징어를 또 이렇게 갑오징어를 칼집 넣어서 이렇게 넣고 다 끓은 다음에 이것들을 넣죠. 그리고 마지막에 떠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단, 계란 지단이랑 김이랑 이렇게 부추도 좀 얹어서 이렇게 삼색 색깔을 이렇게 올렸어요. 아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있는 닭곰탕 또 이 갑오징어 떡볶이 떡국을 끓였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성icians 아 아래 그